월드 프랑스 뮤직 페스티벌의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. 그리고 또 저희 엑수가 오늘 화성에 거의 1년 만에 와서 또 이렇게 무대를 하게 되어서 정말 즐겁고 많은 분이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또 오랜만에 보면 우리 엑수엘 여러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. 기억이 정말 좋아요. 네, 듣고 싶은데 좋으신 것 같은데요. 네, 너무 좋습니다. 일단은 오늘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. 네, 여러분 이제 화면이 보셨도 없으신 분들 이렇게나마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또 오늘 저희가 마지막 순서죠. 그렇습니다. 마지막 곡도 남았으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차연씨. 아, 네. 차연씨 쉬세요. 거의 안전한 게 없었는데 아... 네, 기현씨. 네. 어쩌세요? 오늘... 저희가 얼마 전에 야외에서 콘서트를 했었지만 그... 여기도 너무... 껍뚫뚫려있는 야외라서 기분이 너무 좋고 네. 오늘 날씨가 선선해가지고 애교하고 계시니 그냥 딱 준비하실 것 같아서 재밌게 즐기고 계세요? 네. 즐기고 계세요. 재밌게. 계속 즐기고 계시길 바랍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오늘이 월드프렌즈의 뮤직테스터벌인데 저희가 세계 각지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언어도 통하지 않아도 음악으로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고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이 감정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아셨죠? 어? 다시 한 번. 아셨죠? 네. 네. 되게 저희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 이곳 화상은 어떤 곳이죠? 천국인가요? 해군이죠. 네. 네. 저희 마지막 곡 해군 잘 들으실 수 있을까요? 해군! 다시 불러요. 잘 모를 수 있죠?